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최근에 나온 와우 클래식이죠 제가 사실 그 세대 자체는 이 와우를 와우가 한창 이제 유행하던 시절의 어떤 세대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뭐 와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월정액 게임에 대한 좀 거부감 한창 이제 그 한국 게임들 넥슨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국 게임들 하다 보니까 좀 월정액제 게임이라고 하면 약간 리니지 그런 생각이 좀 강해 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게임을 여러가지 하게 되면서 와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동경? 동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와우를 플레이 했고 와우에 대한 추억이 있는 어떤 그 게이머들에 대한 좀 약간 동경 같은 그런게 있었는데 시작하기가 좀 힘들었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기존 와우에 있는 그 확장팩들을 좀 따라가기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와우 클래식에 넣으면서 아예 처음 와우의 처음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번에 한번 그 입문해 보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그 언데드 사제로 진행을 할 생각이예요 일단 뭐 대충 커스템이나 아이디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좀 스토리가 이제 크게 있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오리지나 자체가 어 뭐 기본적으로 일단 랩업 위주로 어 좀 플레이 할 생각이예요 폭군 리치왕의 지배를 받는 스컬지라 불리는 거대한 언데드 군대는 아제루스의 모든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벤시의 왕 실바나스 윈드로 나가 이끄는 저항 세력은 리치왕의 집에서 해방되어 스컬지를 등지고 자신들의 길을 걷게 된다 포세이컨이 알려진 이 집단은 스컬지에 맞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괴물로 취급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벤시 여왕 실바나스는 인간 왕국에 태어진 로데론의 어둠의 요새를 건설하였다 티리스팔 숲의 음산한 나무 그늘 아래 은밀히 자리 잡은 언더시티는 덩굴과도 같은 미궁을 이루고 있다 한편 붉은 십자군의 광신도들은 저주받은 자신들의 땅에서 언대들을 몰아내어 고향을 되찾으려는 끊임없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 포세이컨은 자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호드 연합에 가담하게 된다 이들은 새로이 맞이한 동료들에겐 아무런 우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의 사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포세이컨의 이론으로서 포세이컨의 새로운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제거해야 할 사명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 일단 설정을 좀 만질게요 글자 크기 같은거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소리 소리 좀 작은 것 같애 이렇게 하고 어 딴거는 딱히 없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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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한 받아볼게요 뭐야 음 아 여기서 받아야겠다 일단 클래식은 받았고 아이템 자동판매 맵과 미니맵 작표확인 아 이건 필요없겠다 효과 확인 가능? 디버프 지독시간 확인 가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음 아 이거 바로 적용되네 이거 잠시만요 이것 좀 알아보야겠는데 가만 봅시다 에드온데 아 이거 트위치인데 이거는 음 껏다가 다시 들어가볼게요 음 음 아 나오네 이제 음 딴거보다 일단 퀘스트는 이게 좀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저게 나오네 음 음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여기 있다 자 뭐니가 어 음 이거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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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어둠에서 하자 사비스 말 안 듣잖아 니가 제 도움이 필요해요 반갑소 실바나스를 위하여 무슨일인가 마자자 안걸리는거는 어 안에 있구나 잠깐만요 속도 너무 빠르다 시점으로 해야되나 자동으로 되버리네 넉넉한 좀비 좀비자는 캐스트인데 획축한 좀비 아 여기있네 그냥 잡는거네 이거 넉넉한 좀비 흉축한 좀비 넉넉한 좀비 자동으로 끼는가 이거 비 자동으로 끼는거라 어 이거 잘 잡아야겠다 그냥 흉측한 좀비가 위로 잘 안나오네 여기 세분인데 얘들 어 도시압 호판에 있네 얘들이 그냥 생활턴가 이거 아 이게 아 사양터구나 이게 맵이 아니 그 도시가 아니라 바로 필드네 나가니까 흉측한 좀비가 겁나 많아 어 어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완석 1시간에 1번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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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잘 나오네 뭐야 나 방금 브이 했는데 뭐 아아 저기름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 아 다 골고드 있구나 흠 흠 성수는 이격 세네 위에다 아 앞에 있어야 돼? 까다롭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피가 표시가 안되지? 아 충격 세다 아 어? 어 차이 많이 나네? 어 뭐야 이거 아이씨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흉측한 준비 한개 남았다 오디밍으로 사들 갔네 어 넉넉한 좀비도 있다 이렇게 다 나오는거였네 이거 26? 약간 크리티컬 개념인가? 여기서 그냥 리젠 기다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여기서 그냥 리젠 기다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여기 많이 있네 여기 아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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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없어없습니더 마나없어 아 가죽이라서 못붙이는구나 천만갤 순인데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아 선택하는거야? 망기 실바라스의 승리를 위하야 장갑이 낫겠네 이거? 성스도는 누가 가니? 어쩐 일인가 종일 심심했는데 아니 캐스터 지 못들 받아 아주 잘 왔네 이거 에드온 효과인가 뭔데 이거? 덜그덕 걸리는 해골 승량이 앞발 쩔 되게 장거리다 이거 성격 바지 나왔네 안아버지 스읍 만화좀 채워야겠어요 만화가 없네 아 이게 만화수급이 문제네 자기보니까 그만 찬다 만화 무조건 세방이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키보드 움직이는거 이건 뭐지 아 도움말이구나 나.. 넌 다 스킵할게요 딱히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거 같애 근데 신기하긴 하다 제가 핫스는 좀 했었거든요 핫스에 나오던 애들 다 나오네 그늘 박제하고 에잉 딱히 bcm이 없으니까 좀 이빗하긴 하다 어 어어 으 이건 뭐지? 왜 안 죽어? 방어도 똑같은거네 그늘 박지 아 이게 잡는게 아니고 아이템이 나와야되네 아 이게 안나올수도 있구나 됐다 해골참 덜그덕거리는 해골 이것도 좀 그걸 해야될거같은데 에드온같은거 있으면 표시되는걸 해야될거같은데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그리고 또 다행인게 여기는 성공으로 하는 애가 없네 성공으로 해서 하는 애가 좀 빡셀텐데 빡셔네 빡셀템 애가 가만히 있으면 자는건가? 빡셀템 한자리에서 쟁? 기다리는게 낫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근접 캐릭터가 저세상 안좋은것 같아요 선빵을 못치니깐 파티에도 그냥 같이 잡으면 같이 잡은거도 되나? 파티가 나을것 같은데 해곤이 12마리라서 좀 부족하네? 다 12마리일거 아니야 해골풍기야 이거 짠 떼어도 되겠다 이거 표시가 뜨네 이쪽에 양보하자 뒤쪽엔 많이 없나? 좀 가까이에서 잡으려고 해서 그런것 같은데 전부 지금 타이밍이 다 비슷한가봐 캐 받는 타이밍이 다 비슷해가지고 지금 겹치는것 같은데 전부 해골 어떻게보면 해골이 수가 제일 많은데 그 퀘스트가 해골좀 많이 나오게 하지 좀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없을것 같은데 해골이 문제요 해골 해골이 아예 안보이는데? 어 해골이다 속버섯 속버섯 기울이 지금은 할인 부끄러 Ireland 그룹 위 그리고 퀘스트 전 갈리기는게 맞네 어 스킬 그냥 갈리기는게 더 빨리 나가네 입 몇마리 남았지? 5마리? 아유 씨 많다 저 맵상에 있는 보아색 표시가 아무래도 몰스터 표시 같은데 해골 해골이 없어 어 좀 파놔야겠는데 사세자인가 이것만 끼고 좀 팝시다 이거 가방이 넘치네 마지막인데 됐다 갔다가 상점도 가고 좀 팔것 좀 팔자 벌써 꽉 찼어 이거 아까 상점이 여기였나 안녕하시오 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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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건데? 배우자 사모엘에 욕을 매자? 뭐야? 아이고 얘 또는 표시가 안되지? 쓸만한 물건? 일단 좀 둘러볼게요잉 어 일단 스킬 배운거 넣어야될거 같은데? 어 시체벗기 음 잠깐만 이건 뭐야? 아 하급치유 치유구나 이거 신의건네 30분 동안 어 30분? 되게 어 되게 많이 주네 놔두고 쏴야되는거구나 이거 어 써야지 어 써야지 뭐야? 나한테 못쓰는건가? 아 알트지 참 뭐야 음? 아 걸렸구나 여기 표시되네? 검은 구불 흠 이제 또 겹쳐가지고 또 막 거미잡아갔겠지 사람들 아 역시나 이 캐스 똑같이 이게 똑같다니까 한씩 걸리는게 맨날 겹쳐 우와 택배의 검은 구불 택배의 검은 구불 택배의 검은 구불 택배의 검은 구불 어? 저항도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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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거미는 좀 힘드네 이게 새끼는 많이 나오는데 아 저건가? 다 새끼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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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마다가 많이 휘달리네 아 마 팝 치우고 가요 움직이자 아 저항 계속이야 벌레 누나? 벌레 누나? 아 여기구나 음악이 생각보다 무서운데 이거? 마다 치우고 움직이죠 음악이 생각보다 무서워 음악이 생각보다 무서워 음악이 생각보다 무서워 아까 그물검이 발.. 발견했다고 떴는데 아 이건가? 아 이건가? 음악이 생각보다 무서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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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 이분이구나 거어준거 맞나 이거? 아 이분이구나 마늘이 부족하니 이 날씨 다 잡았나? 그치? 그치? 더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같이 잡으니까 빠르긴 하네 와 디조드 퀘스트 되게 많았네 이거? 저건 가는길에 받는거라서 직업 못하겠네 직업 못하겠네 죽음의 세계를 알고싶나 팔고오자 무슨일인지 말해보시오 산차를 조심하시오 무슨일인가아 팔자 우리는 포세이큰 번데드의 시대가 올걸세 저 빨간 표시도 뭐지? 나이도 온가? 저게 나타내는게?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화급치요 있잖아 이거 아 2레벨이구나 1실버? 비싸네 지금 배울 필요가 있나? 화급치료 번데드의 시대가 올걸세 도 좀 아끼자 많이 부족하네 지금 아까 퀘스트가 어 이쪽이었지 불굴 십자군 술내자 음 따위 벗어납시다 여기 아 이거 이거 몹인거 같은데? 퀘스트가 있나 이게? 아 아 여길 가야되네 여길 가야되네 빨간색거 뜨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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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어울 흐흫 흫 이거 빡세진 않다 그렇게 아 잠시만 이거 이거.. 이게 잘 안나오네 완장이 어.. 아 이거 열두개 모은다고? 빡빡하긴 하다 아.. 좀 채우죠 이건 뭐지? 아 그냥 공격퀴구나 붉은 십자궁 숨내자 이거 다 한국으로 했을텐데 이게 왜 영어가 나오지? 크흐 스.. 스워드 때 뭐.. 아.. 뻑.. 이런거 같은데? 저거 너 뭐야 대장같은건가? 헷 레벨5네 네임드구나 이거 쓸 만한 물건? 치즈 음식도 나왔네 허리띠가 없나? 아 허리띠가 없네 허리띠 받으려면 되겠다 보상 소지풍? 마지막 소원이고 두 분 다 같이 올려나 이거 때리면? 아 그러진 않네 어 뭐야 겁쏘겠구나 이거 어 아예 성공이네 이게 빨간 표시는 성공인가봐요 어 잠깐만 먹었나? 피가 안차는 것 같은데? 피가 안차는 것 같은데? 빨래 잡아요 아 와 씨 일단 숨어서 좀 채우자 어그로 끌리지 말고 어? 음식 추는건 되게 좋다 완장 안조네 아 아 아 아 아 cruz 윗 윗 윗 세상에 할 수 없읍 윗 윗 윗 윗 윗 윗 윗 윗 이거 다 하고 갈까? 이거? 아니다. 이것도 좀.. 그냥 가방은 좀 비워야되니깐 어? 이거 뭐야? 어? 상자도 있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 이거구나. 쓴만한 물건 그게. 만화 포세이크 마울? 이거 안쓸거 같은데? 아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구나 이게. 끼고 어차피 끼는거네. 나머지는 이게 또 언제 피워야 할지 몰라서 모르겠다. 무기상인. 가방같은거 좀 안파나 얘들? 느낌표? 아이고야. 어디가 어디가? 왜왜왜왜왜왜. 이거 좀 꺼야겠다 헷갈리네. 어 뭐야. 사대캐스트다. 오. 사대전용캐스트구나 이거. 어쩐일인가? 하급치유. 여전히.. 비싸. 어둠에 여왕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음 아까 그거네 네이브 잡는거 아 아 이게 아 이거였구나 사무엘 유골? 이거 젠 되는건가 여기? 기다리는거 같은데? 기다려볼까 여기 한번 기다려봐 아니네 이걸 잡아야되네 여긴 젠다는게 아니네 이거 근데 진짜 이게 애드온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지 애드온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걸 일일이 다 찾아야되는데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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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경쟁인가 경쟁인가 보네 이것도 쓰면 없어지나보다 하나가 이제 내부에도 있나 혹시 저 사운드 물건 찾아놓은건가본데 아우 어지더씨 외미한다 상자는 이게 한번 먹으면 끝인가봐 제자리에 리젠 안되는건가 제자리에 리젠 안되는건가보여 네 또 보스 그거면은 사운드 많겠는데 아 대기하는거봐 하핳 파티하자 초대하자 파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왜..안된..안된다고? 파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이게 파티가 있구나. 한 명 지금 파티에서 나간거 아니야? 한 명 파티 돼가지고 지금 그냥.. 한 명 파티 돼가지고 지금 그냥.. 시체보소? 파티합시다 파티. 파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친군..이거이거.. 사무엘 하시면 파티죠. 파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은행은.. 사은행은.. 이제는 구축된 방안에 오신 것을 시청합니다. 사은행은.. 파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포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쇼.. 도적이었나보네 이 사람 어 저건 뭐지 그 사람 뭐야 못먹은건가? 아 이걸 못드심 버그인가? 그냥 갈뻔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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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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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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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시점이 좀 불편하긴 하다. 어 됐어요. 상급사제요? 상급사제. 2층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불편하긴 하네 많이. 이거 뭐 알려주는 사람 없으면 좀 힘들겠네요 확실히. 어? 어둠매누프? 어 뭐야? 어? 아 얘 보막 생겼구나. 배우기. 어 성수원 애교. 2대비다. 인내와 규율을 잊지말게. 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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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에드온이 지금. 어 좀. 많이 고장 난 것 같아요. 표시가 자꾸 계속 뜨네. 노안색으로. 나가는 길이 어디야 이거. 어? 설정에 가면 단축. 아. 추가 단축 바예요. 게임 설정요? 모두 다 사요? 음.. 아.. 예 그럼 이거 일로 올릴까? 아 뭐야 아.. 아 시프트 드래그요? 아.. 좋네요 진작 좀 쓸걸 아 여기도 나오네 신기하다 일단 쾌좀 받고 합시다 흠흠 아직.. 아 여기 안간다 내가 인내버프요 어.. 어..잠깐만 아 단축키 안되있구나 뭔가 아 뭔가 뭔가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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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에드온 좀.. 이런거 좀 불편하네 아니 진짜 사냥개 확실히 이랬다니까 쎄다 어.. 어.. 4번 스킨 5번 스킨은 쿨타임 기니까 아.. 그렇네 맞아요 쿨타임 좀 길죠 이거는 차라리 이걸 여기도 한게 낫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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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없네 5번요 아.. 이게 낫겠다 V 오케이 아까 제가 원래 표시가 되다가 제가 꺼.. 좀 꺼졌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웃키고 있었는데 그게 V였네? 흫 아.. 안그래도 쓰다가 꺼졌거든요 그게 제가 V도 눌렀나봐요 근데 시점이 이게 좀 되게 적응이 안되네요 예.. 기존의 게임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시점이 좀 불편하긴 해요 암흑사냥개 에피 아.. 아.. 그래요 성쏘 내격 쓰고 고통 아.. 음.. 알겠어요 음.. 쓰읍.. 이게 또 그런 또 컨트롤이 필요하네 이게 보통이 이게 선딜이 없네 그냥 즉.. 빨로 나가버리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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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탭이요 알겠습니다 탭 피가 이거 잘 안나오네? 가방이 찼나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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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물이 다 부족합니다. 피해없어 마라가 좀 많이 후달리네 피가 잘 안나온다 자동익득이요 아 망자가 잡아야되네 흠흠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어플릭 한 번이요 오드 표시 아 그렇네요 이게 훨씬 편하겠다 이거 뭐 1번 2번 바꾸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해도 피가 잘 안나오네 이거 그렇죠 이게 아예 처음부터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걸 쓰고 있다가 좀 바꾸기가 좀 힘드네요 아 피 다 모았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심하게 훼손돼 시체 너무 뒤지는 건가 본데 이거 아 이거 그냥 몬스터구나 이거 여기도 좀 살짝 경쟁이 생기네요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가 이거 초대하기 같이 하긴 할 것 같은데 초대하기 이건 자기한테만 쓰이 아 아닌데 이거 걸려있는건가 이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파트는 안받는거구나 아 이런거 좀 불편하긴 하네 아 너무 빡센데 너무 빡센데 아 사람들이 다 없다 이제 다 잡았나봐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하긴 이게 어그로 뚫려야되니깐 이게 맞겠네요 일단 선빵을 쳐야되니깐 사재가 너무 좋네 이런거 보면 사재가 너무 좋네 나 죽겠는데 이거 와 저항 떴어 저항 떴어 저항 좀 어 어 잠깐 나 죽겠다 이거 아아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가는건 어떻게 그게 하는거죠 그냥 가다보면 상관하나요 이게 어 지체를 찾구나 지체를 찾구나 흠 흠 마냥 좀 채우고 있어야되는데 흠 흠 이거 뭐 죽으면 뭐 괴로움치 읽고 이런거 있나요? 사망 페널티 그런걸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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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겠다 흠 아 참 내구도 있죠 그러고보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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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는 물 먹어도 많이 안차네 마마가? 흠 흑 파티? 네 파티? 뭐지? 아까 같이 했던 사람인데? 어..아..잠깐만.. 아 일어나버렸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자유시점 하는게 원래 다른 게임에서는 제가 그.. 이거 뭐라고 하지? 뒤도가기 키를 해놨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게 썩은 발톱 나 지금 자..잘하고 있는거 맞나 이거? 그냥 템이 안나오는거 같은데? 아이 썩방..아잠깐만.. 고통이 안써야되는데 익숙하지가않으니까 이게 좀 나가야겠다 파켓도 있네 아..이거 안쓰고 있어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거 안쓰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말하자마자 필요합니다 제가 시점 잠그만 해놨어요 아..이거 안쓰고 있어요 아..이거 안쓰고 있어요 아..이거 안쓰고 있어요 아..이거 안쓰고 오.... 씨 물 부족하겠는데요 잘 안나오네 이게 시내고등 보호막이 많이 먹는구나 아 마법사에 물 만들어져요? 아 좀 부탁을 좀 해야겠네 이게 법사인지 뭔지는 스킨..스킨 전까지 알 수가 없는거죠 아 진짜 안나온다 이거 맞나 이거? 뭐야 왜이렇게 안맞지? 아 이거 진짜 안나온다 썩은 발톱 아까 저..저 사람은 도적..도적인가? 전사인가 그린거 같고 사람? 흑마법사 집안에 사람이 있네 무슨 일이오? 재봉사? 안녕히 흑마법사는 물 맡은거 못만들죠?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흡사만 안되는구나 이거 마흡사 되게 좋네요 마나 자동으로 만드는거면은 큽마는 약간 피 쪽이구나 흑마도 약간 힐러같은 느낌이네요 아... 어우... 보호박이 진짜 많아 많이 먹... 어... 이거 한마디도 꽤 센데? 생각보다 자꾸 체리클리 까먹는다 흠... 어 이제 애들이 좀 자주 빛나봐 이게 한마디도 하자 어? 왜 안하지? 어... 눌러줘야되니까 흠... 흠...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어우 이거... 마법 쓰면서 움직이면 캔슬되는거 좀 적응이 안되네 발톱 진짜 안나온다 이런 MMI 패치 너무 월만해봐가지고 좀 적응이 잘 안되네 흠... 흠...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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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호에 두마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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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거 쓰면 돼요. 갚기지말고 흠... 30분 동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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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흠... 흠... 음.. 음.. 서버리 좀 어차피 뭐 쓸대도 없는데 우와 이제 방어도 차이 많이 나네 피가 안 따른다 어? 어? 치유물려 까지 까지 가야되는건가 이거? 아 이거 에더온은 오 이거 좀 짜증나네 너무 헷갈리게 해요 이거를 받은건지 안받은건지 신경쓰면 되긴 하는데 되게 멀리까지 나왔구나 이걸 불면에 아 불변의 영액 죽음풀 어 어디가 오전이라서 그런지 좀 쾌적하네 그래도 퀘스트하기가 평일 오전이라서 그렇겠죠 죽음의 세계를 알고 십니다 죽음의 세계를 알고십니다 아 잠깐 이거 되게 거슬리네 진짜 된건가? 무슨 일인지 말해보길 안녕하신가 아 지하? 네 캐스트 다시요 일단 매일 좀 표시되는거에 위주로 아우 너지 너지 아우 무슨 일인지 말해보길 이게 시작때문에 몸이 날려고 하네 아 여기 지하요? 선수집 지하가 있어요? 아 있구나 여기 아 사람 많네 여기도 속이 안좋아 아잇 썩어가고있어 오 죽었네 아 어렵네 거박이요 아 이거 원래 좀 퀘스트 좀 읽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헉 헉 에드온 받았더니 이게 자동으로 다 그냥 완료가 돼 버려가지고 이게 좀 아쉽네 아티가 안좋아 음 아티가 안좋아 아티가 안좋아 씁 이에스 시키요? 맞을 거 있나요? 에도는 지금 한 개 수가 있어요 한 개. 그 퀘스트만 보여주는 거. 그거 말고 쓴 에드온 없어요. 그 에드온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에드온 설정요? 이거 한 개 되어 있는데요? 그냥 퀘스트 에드온 검색해서 나오는 거 했거든요. 바로. 그냥 한 개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한 개. 쎄네 얘. 저 사실 좀 퀘스트를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 안 할 수 없습니다. 아 최강이 필요하군. 어 잠깐만 가까운 가게 낫겠지?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깐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아깐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아깐 策이라 Soritor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B masÁClass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eh f 아... 어 공도 나왔네? 아 좀 팔고였고 그랬다 이런거 쓸모없는거 생각 못했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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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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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드 잡아야 되는구나 이거.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인데? 더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아닌데 뭐 딱히 주는게 없는데?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사가 생각보다 빠르구나 이게. 나 뭐 걸렸다. 뭐지? 수근의 저주? 수근의 저주? 수근의 저주? 망했는데 이거? 썩은 가죽 일꾹 쌈고 썩은 가죽 일꾹 쌈고 일단 마락 갔다 가야 될 것 같네요 썩은 가죽 일꾹 쌈고 썩은 가죽 일꾹 쌈고 음 계속 팔고 가자 시간 끌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뭘 원하시오 아무도 믿지 마시오 박쥐 어 뭐야 뒤져도 거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어구 내가, 내가 잡은 거 아닌가? 내가 잡은 게 아닌가 보네 아 여기도 캐스터 주는 게 있구나 여기도 아 어 뭐지? 아 비행기 타면 되네? 아 비행기 타면 되네? 아 비행기 타면 되네? 어 아 어 오 겨울 할아버지의 선물 아 이거구나 어 아닌데? 아 이거 맞나 이거? 왜 안들어오지? 그네박집 5피 아니 뭐해? 아니 이게 진짜 안나오네 무슨일인지 얼른 말해보게 아이고 그네박집 5피가 미쳤다 진짜 아 아 이산게 먹었어 이제좀 잘나오네 또 어이 뭐야 살이 많은 토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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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야합니다 아... 아냐...가족 진짜 안주네 이거 근처로 가야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너보 멀리 왔다 흥마도 되게 많네 아 저 역량도 참 구야하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지금 영행이긴 한데 이게 싸워먹고 나이 없는 것 같은데 썩은 가족 싸워먹고 성격맞은 서로 소굴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다 아직 안될게 되네 더 이상 좀 깜짝이야 더 이상 좀 깜짝이야 더 이상 좀 깜짝이야 더 이상 좀 깜짝이야 아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팔굴 구워야 해. 이런. 와 더한 미친.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오 감사 감사. 세븐. 썩은 가죽도 그렇군. 아 싸움꾼 이거 못찾겠는데. 저거 독월꾼인데 이거. 아 여기. 여기 있네. 이거 왜 이거 표시 왜 뜨는 거야. 일단 말을 갔다가. 어 좀 팔굽읍시다 이거. 가난 김에 그네박자 좀 잡고. 아 자꾸 간 게 맞겠는데 이거. 어. 캐스터 얻은 게 없네. 애초에. 으MP.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씨. 넘었어.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이씨. 내 판이었네. 아이씨. 세다. 아이씨. 와합도 온다. 어. 박쥐피. 요거보단 이게 무기가 비싸겠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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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완성. 되게 거슬리네 이거. 굵은 시탈은 뭐야. 굵은 시탈은 사는건가보네. 어. 이건가. 약초화. 아까 팔골격을 냈다. 아. 싸움꾼 찾기가 힘드네. 이거. 이게 전부 성공이야. 여기. 파티할 거 있어야 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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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재받nent.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뒷쪽에 다 몰려있구나 여기 아예 죽접되네 다 됐나? 저 다 잡았어요. 다 잡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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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이제 큰 실타래? 아이고. 이거 안 나왔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 이게 OP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이거. 쟤 안 나오네 진짜. 박쥐.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허허. 허허.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안 나오네. 항상 한계가 무역이야. 어. 맨날 한계만 안 나와. 맨날 한계만 안 나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아 뭐야. 저항을 두 번 안 해. 에헤이.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미치겠네. 아 부치. 와 정말 안나와. 템을 좀 팔고 오는게 맞았겠다. 송곳이 아깝네. 이거 I 단축키가 있나? I 어 I 없네. 이거 I 해야겠다. 자꾸 헷갈리네. 필요하니까. 박쥐야 제발. 박쥐가 안 나오냐 이제.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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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운드 박쥐 잡는건가?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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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instructors. 아기 에비게일시에? 저 팔 잡았죠. 우린 포세이크닛에... 실바나스의 생리를 위하여. 실바나스. 이제 너가 이제 마법 배우고. 어. 가방이다. 6칸. 비싸네. 또 죽지마세요. 어 샘물 파는구나 이거. 어 이거 안했나? 아 또 있는거네. 안한게 아니라. 저 번거롭긴 하다. 확실히. 동선 자체가. 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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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유의 역목?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템 수집하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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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캐템이구나. 200%는 지금 나오는 확률인가 보네. 되게 안 나오나 보다. 40% 진짜 안 나오네. 40%밖에 많나봐. 진짜 안 나온다. 아직 주문을 여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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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s using 아직 주문을 여울 수 없습니다. 흠 아ich 아 잠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그 left handITY. 아 목표하네 유도구나 이거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데? 아 100% 주네 얘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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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대볼리 이걸 100% 주는 거 있었는데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거 nach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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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된거 아닌가 이제? 구더기 눈에 앞발? 일단 말하.. 갔다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비워야겠다. 음.. 어 낙대미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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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십자구 운전사? 음..아 여기네 작기만 하는거면 그냥 파티가 나을 것 같은데 으윽 으윽 깜짝 ㅋㅋ 아직 사울 수 없습니다. 넌 멀리 있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decades.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Line drive On 배낮 좀 채우자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들 아까 처음에 잡았던건 다 애들인가보네 돈도 많이 줘 뭐지? 어? 뭐야? 뭐야? 여기 애들 귀신감 보네 천 음 유니 아니 하나 암 유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멀리 있습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느러미 혹시 뭐 오는건가? 지느러미도? 아 뭐 오는거네? 가방을 6개짜리 살껄고 됐다. 6개짜리 해도 살껄. 아 썩어진다. 얘도 핫세스 받았다는데? 이제 애들이 티낸게 기본이네? 오케이. 어? 아니 법사였어? X됐네? 틀까? X됐다 이거. 아니 아니 진짜 큰일 났다. 나다 이거 싸웠어. 해피가 해피. 으으씨. 너 해피가 맞어? 아니. 해피 되는거 아니었나? 해피가 왜 안됐지? 해피가 왜 안됐지? 어. 왠신같은 느낌이네. 해피가 아니라. 쓰읍. 그래서 발견되서 의미가 없었구나 이게. 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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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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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두개라도 살걸 그랬나? 446이지, 저. 하나, 4 실버니까? 두개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섯 칸 너무 적다. 지너미 캐스터 끝내고 와가지고 이제 가방 여섯 칸짜리 두개 사야겠어. 세개 살까 그래? 어차피 실버, 아, 실버 잠깐만. 실버 써야돼. 소생. 소생. 하급 추우도 쓸걸. 아까, 도망칠 때. 아, 이거 쓴게 나왔겠다. 소생. 난가, 이거? 근데 양심있게 좀 멀리서 저. 부활시켜주네. 흫. 아니, 가방 살 생각은 못했지. 그, 얘를 잡아야돼. 그, 얘를 잡아야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 어거 같이 끌리네, 이거. 이게 법사까지 같이 끌린 것 같아, 어거가. 어, 벗어나? 어, 벗어나? 그, 얘를 잡아야겠다. 와, 좋았어. 어?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썩은지 너무 멀록 수용사 개쎄. 더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엘이 좀 버겁다. 그, 그만 다행인게 비늘은 거의 100% 확률을 주네. 법사는 너무 센데. 그렇다고 또 전사만 유인되는 것도 아니야. 어, 뒤쪽에도 애들 있구나. 아. 씁. 무럼도 세네, 법사 자체가. 확률 100% 온거 진짜 다행이다. 아, 넌 푸트했어 애들이. 아, 이거 들고 오네.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아, 여기. 우울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핏 다가 놓은거야, 그렇지? 아, 소리 기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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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진짜 죽지도 않네 얘는. 초반에 세개 모은게 운이 좋았던건가? 법사가 좀 짜증나는데 아 아직도 모여있어가지구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직 준비할 수 없습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 가방 바로 사야겠다 진짜 가방을 세개 바로 사야겠다 짱나서 안되겠다 얼마전에 보는거야 아 조금 기다려야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괜찮다 오 뒤로 튀는건 다행이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귀여워 아 이거 에드온잇 버그의식 구더기놈 레벨 1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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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러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 이거 에드온 껐다 키면 다시 되나 이거? 뻥 나면 이렇게 가겠네. 어쩐 일인가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안녕. 안녕. 우리는 포세이크니. 받았지? 이 책있나 이거? 어 이런것 좀 팔고 헥 헥 오실버였나 이거? 오실버였네? 산거 맞나 이거? 또 죽지마세요 무슨일인가요 어둠의 품에 안기세요 뭐 이제야 쫌 글래고노 아가드만? 아가만드? 어? 죽음의 증거? 저거? 아 여기가면 되겠네 저거는 안 받았나본데? 레벨 30 아니 지금 이벤트인데 그냥 npc 레벨이그다 원더볼트 조작기사 방어 방어 39? 아 아까 다른 아까랑 비슷한 곳이네 붉은 십자군 광신도 러싱 Equus 쫄깃쫄깃 Pronounce 자기네, 자기네 지팡이? 체육 플러스 1 지팡이 좋은가? 아, 보조장비구나 으악! 조금만 기다려야 합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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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섭 좀 살걸 그댔다 으악! 사장님이 캐스트 좀 가리네 흠, 멀리 있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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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붉은 십자군 반지 으악! 쓰읍! 아 으악! 확률 되게 낮나보다 이거 성교사 또 뭐야 아니 나한테 왜 대장이 나오네 광신도하고 일단 선교사하고 선교사가 의미로 잘 안나오겠다 뒤쪽에 표시되었는데 뒤쪽에 아예 없는데 아 뒤에 있구나 저항 안.. 저항? 어우 뭐야 아 캐스트 아이템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보방 안쓰게 괜찮나? 쓰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쓰읍 뚝뚝 어? 요걸 쓸까? FE 음 좋네 이게 피만 차는구나 이게 만화까지 찼으면 더 샀을 것 같은데 근데 보방 써야겠다 너무 쎄 어 어? 선교사 잡은거 아닌가? 어 대장패님도 잡아야되네 오케이 제가 괜히 도와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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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린만 잡으면 되겠다 페린이 좀 사람 좀 대기하고 있으려나 이거? 대기하면은 같이 파티하면 되었는데 쓰읍 아 여기 좀 애만 아이씨 아이씨 어?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어? 아 퇴즈한다 이거는? 암 르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으 кие의 스팸 아아 exile 아 이거 하급취호 쓸 수 있었는데 어? 여기 어디지? 로데돈에 패요? 여기까지 왔어? 아 40푼 없구나? 반지가 아 한참 남았네? 끼려면? 아 수입춤 해야 되는데 수뒤 안했구나 내가 쓰읍 깨지겠다 이거다가 이번엔 가거준 수뒤 합시다 아 이거 다 끌릴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아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 시체 먹어야 되는데 저거 형 저게 대장씨 찾아와가지고 쓰읍 아직 사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야합니다 어엏 어엉 어악 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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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아아아아 으아아아 반지 주는거였네 으아 아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으으음 으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윱 자,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야 뭐 좀 사야겠다 진짜 주변에 마법사도 없고 체중 체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들 볼록이라가지고 좀 빡셀거 같은데? 볼록이라 또 뭉쳐있는 애들이라가지고 각이 나오려나 이거?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은초 많이 몰렸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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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먹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지능진가? 아까 그 법상이 구워졌나보네. 신지. 와 안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 왜 뺏겼지? 이거? 이거? 안 나왔어. 파티만 되나? 이거? 이거? 아 파티업만 되는구나. 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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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악! 아이C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어? 으어얼 으어얼 아 끝까지 오네 이거 아 갑자기 또 막아졌어 아 늦었나? 뒤로 갑시다 아까 뒤에도 있더구만 한 개 남았는데 더더기 안 나오겠지 또 멀리 있습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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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아 미리 바꿀거 그랬나? 퀘스트같은거 다 바꾸는게 나은데 갔는데 또 붉은 십자군 이거면은 아 성 내부에 있구나 성이 있네 여기 페어 어흑 야 이게 이게 문제다 어흑 어흑 아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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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um 비돈데? 엘리베이터다 아 지하에 있구나 저게 저 언더시티였지 오우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반가워요 반가워요 哎 맛있어 고마워 막 나가다니네? 연결된 거 방금 어땠다고? 뭔 소리지? 무공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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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찾기가 좀 거자같이 되어있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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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어느 곳은 갔구나. 아. 아. 이 정도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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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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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낚시도 할 수 있네 여기 제 도움이 필요해요? 반갑소 산자를 조심하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가도 되나 이거? 아..괜찮나 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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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바하스 윈뜩 오..실바하스 위드오너네? 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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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시다. 아, 군사... 아니에요. 잘났어? 잘났어? 너도 bisa 줄게. 그래서... 걸어? 자막이 이렇게 남겨요. 터뜨린 후에 놓고 저게다고 하니? 그 길을 이미 이 길을 먹으니까 Unternehmen 높은 날이 이 길은 흡연이 목소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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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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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가나본데? 가서 파티 좀 해줍시다 이거 가방 또 많이 사니까 또 가방 체육이 안 나오네 내 힘든 몹인가 이거? 왜 어디가? 왜? 왜? 이거 젠 되야되나본데? 정리 좀 할까요? 정리 좀 해놓자 젠 되는거면 여기 젠이 아니라 건물 안에 같은데 이거? 건물 안에 갔대 이거 아닌가? 아 조언 파티파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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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의 몰살 됐고 그리고도 나가만드 마을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좋겠다. 부사까지 왔네? 개 위험한데? 아니에요. 아니, 법사 아직 있었네? 젠장 아, 빡센데 이거? 파티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내가 잡은게 됐네? 어, 이러면 뭐 상관없지. 아까 어그로 끌렸었는데 다시 풀려가지고 안되는줄 알아서 됐네, 다시. 내가 잡은게 됐구나,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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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온건가, 이 사람도? 네. 어... 사슬망토? 어? 어? 아... 아, 투어만이었구나? 다 잡았네? 응, 왔는게 이것도 하고 가죠. 어? 아까 걔가 투어만이었구나, 얘가. 색깔 차이네? 허스란 보다 느스란이 낫겠지? 어감 자체는 뭐 느스란게, 어, 느스란게 더 나은 것 같애. 허스란, 허스란거보다. 어... 어... 니 땐 가봐. 저거 어디야 되나? 오, 배다, 배가 나간다. 오, 낙댐 낙댐. 오, 낙댐. 오, 낙댐. 오, 씨.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아, 되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갓겜이구만. 집안에 그건가? 아, 집안에 있네. 네. 아직 죽음을 해줄 수 없습니다. 뭐였으나 있습니다. 어 벌써 세다. 어? 안 됐나? 아 이게 어업다기 보다는 좀 그게 있어요. 좀 귀찮은 게 있어요. 이게 좀 걷는 게 좀 심해요. 아이 뭐야 이거 저도 지금 그냥 한 일주일치만 결제해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어요. 나름 그냥 뭐 퀘스트 쭉 따라서 그냥 깨는 재미는 있는데 이게 좀 뚜벅이가 좀 심해가지고 그게 약간 좀 힘들면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애드온요 애드온 그 검색하실 때 그냥 와우 클래식 애드온 검색하시면은 그 퀘스트 알려주는 그게 있거든요 애드온이 그거 아마 세명은 잘 나와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애드온 쪽에 넣어놓으면은 메일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원래는 이게 표시가 없잖아요. 보니까 이건 좀 필수 같아요. 이거 없으면은 진짜 하루종일 헤맬 것 같아요. 뭐지? 마술사의 정체 마술사의 정체 뭐지? 마술사의 정체 마술사의 정체 마술사의 정체 마술사의 정체 아 훔쳤네 응, 왔는 김에서 다 끝내고 갑시다. 여기 다 성공 몹이겠지? 다음 전에는 다행히 거에요. 당일에는 게다가 저는 지금 지자고 할 때가 되네요. 다시 한번 더 걸어가면 돼요. 다행히 거에요. 다행히 거에요. 다행히 거에요. 다행히 거에요. 다행히 거에요. 아이 빅터가 가기 맞았겠따 눈치를 까네 파워의 안식처? 파워의 안식처 와 11렙이네? 어우 잠깐만 파티하지 파티 아 대장도 있네 여기? 파워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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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트 잡으러 가는 건가? 이 사람은? 아..이따 안에 있네? 파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단 파티가 왜 안.. 뭐지? 파티 중이라고? 힝힝힝 힝힝힝 힝힝 힝힝 힝 쟤 힝힝 아 너 뭐야 죽었어? 아 됐나? 어 잠깐만 나 이거 안받은거 같은데 게스트? 아니 그냥 박혼이잖아 이거는 어? 아니 끝 다 잡죠 아 나 캐스트가 없는데 아 이게 무슨 이거 다른 캐스트인가 보네 아이씨 대장 박혼인가 걔는 어디있는거야 대장 박혼 나 뭐 잡은거지 그러면 아이씨 이게 이거 다음 그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아이씨 이거 무슨 뭐한거야 수고여 수고여 하핰 나 파.. 나 어지도 않았는데 씨 개 무슨 회장 바쿠는 어디냐고 나 하핰 윽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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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허허... 박콘 경비병 경비병 아이씨 밑으로 갑시다 여기 가는게 맞겠다 스읍... 어... 가면 그... 얘도 다 잡아야지 그 대장표시가 되겠네 허허... 스읍... 기대 안좋은거같은데 여기 스읍... 아... 뭐야 이거 많은거 떴어? 헉... 기절까지? 스읍... 광신동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수사 담는 사람도 없나? 아... 죽기 딱 좋은데 이거 아... 대장 여기있나본데? 부관 나오는거 보니까 수사 담가? 아... 너무 많다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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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마오나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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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 수사인가? 어 수사 잠옷이 쓸라나 모르겠네 저항 오지게 뜨는데 대장이 문제야 대장이 어 피차는 피차는 맞춘다 와 저항 떴어 미친 아 잠깐만 이거 아 미친 맞다치네 아 여기구나 파우드 안식처가 아 이거 파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혼자서는 좀 빡센데 이거 사왔네 같이 하면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사왔네 같이하면 되겠다 찾으라고 하자 찾으라고 하자 찾으라고 하자 파티합시다 파티 파티 나 진짜 죽겠다 이거 왜이래 힐 나한테 안 쓰고 있었네 아씨 마하좀 채워야되는데 이거 아씨 마하좀 채워야되는데 이거 힐만하잖아 그사람 들러니까 힐 힐 힐 힐 아 아 저 마이키나가 흑마도 꽤 쎄네 이 사람 딜러니까 내가 힐러 역할 한게 낫겠다 아 이거 퇴장 있나요? 부관이다이 whereas 퇴장은 없는것 같은데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얘가 여기 대장이 나오는 곳이 아닌가? 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금마 세다 대장 박혼 처치? 사제요? 글쎄요 사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부간만 있고 대장이 없네 여기서 녹아나는 건가 여기서? 아 여기 있구나 대장 박혼 퀘스트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냥 퀘스트요? 저도 이번에 와우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퀘스트 애드온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퀘스트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나가 바티라 할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사나가? 아니 수사가 여기까? 아 무종 가족 그거였다 아 큰일날 뻔했네 아 큰일날 뻔했네 아 큰일날 뻔했네 어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섭이죠 전쟁섭 전쟁섭인데 그 이번에 새로 만든 신섭이 이제 얼음디라고 있는데 거기보다 그냥 그 첫번째 섭이 있거든요 그 네글자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네 1섭을 제일 많이 하죠 아무래도 1섭을 제일 많이 하죠 서버하셨고 1서버 하는게 좋을꺼에요 2섭 손흥 1섭 2섭 아 겁이 또 잘 안나오네 아 진짜 안나온다 아 진짜 또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안나오네 아 진짜 안나오네 아 좀 채워 잡자 아 벌써 다 1시간 됐네 내리부터 좀 아쉽게 가겠다 어우씨 뭐야 저거 아 넌 멀리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먹으면 되겠는데? 아 이거 하실거면은 지금 빨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을 때 나중에 사람 빠지고 나면은 결국 내일때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알피는 다 끓지만 오케이 퇴장한 팝콘 이게 MMORPG 특성상 아무래도 좀 늦게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쩌랩 쩌랩때 방금 제가 파티 막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거 같은거 이런거는 파티에서 하면 좋은데 나중가면 이제 사람들이 유입은 안되고 자꾸 이제 랩만 높아지니까 좀 그런게 있죠 아무래도 근데 요게 한 퇴장 여기있나? 퇴장 풀어올거야 그냥 이런게 손자면 좀 아무래도 좀 빡세잖아요 비쌍 이런게 뭐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아쉽다던데 이번 추마 대회 시작하셔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저거 버프는 안 걸어주네 저 아저씨 어? 이 사람은 뭐야? 아 도저기구나 도저기구나 떠돋는 영혼 오후 오후 뭘 자아지가 준건가? 이것도 처치하는 거면 파티에서 해야겠다 파티한게 낫겠네 아 까자샤밍 어디갔지? 피투성의 좀비? 아 잡긴 잡아야되네 이것도 마당은 좀 많이 헛달리긴한다 어 저기 풍마 아저씨한테 붙어야겠는데 파티하자 그치란 처하겠다 이거 precious 자Qué 지금 물어주지 마시기는 아이 전투를 안 되는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먹어야지 하나 좀 채웁시다 딥오프 도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보다 야시도...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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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템이네? 이거 입찰은 뭐야? 이거 입찰은 뭐야? 왜 하나도 되지? 입찰은 뭐야? 뭘지 모르겠네? 내가 먹는 거 맞나? 이거? 주사위 하긴 했는데... 아... 아... 이거 돈... 돈값 하냐구요? 아... 글쎄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니까 이게... MMORPG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지금 충분히 할만한 것 같긴 해요. 할만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월정액이니까... 사실 월정액... 한 달 2만원이면 그렇게... 정액제 게임치고는... 좀... 싼 편이긴 하거든요. 좀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짬짬이 뭐... 계속 이거... 와워만 하실거면은 뭐... 충분히 할만한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롤이라던지... 뭐 오버워치... 배그... 이런식의 어떤... 좀... 단판 형식의 게임 좋아하시면은... 그냥 안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 MMORP 자체가 원래... 그... 시간이 가는거다 보니까... 어... 시간이 많이 없으면은 좀...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예... 그냥 성향에 맞게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MMORPG 입장에서... 값어치하냐고 하면은... 어... 클래식 자체가... 지금 하기에는 좀 불편한 시스템이긴 해요. 확실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벌써 5시간 넘게 됐죠? 어... 근데 초반에는 그냥... 동선 따라가지고... 퀘스트만 해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취감 느끼면서? 보... 어... 퀘스트받고... 뭐... 완료하고 가면서 좀... 성취감 느끼면서 하는거라서... 아직은 초반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구요. 완전 초반이라서... 근데 솔직히 지금 이게 먹히는 것도... 다같이 처음 하는거니까 먹히는거라고 볼 수 있죠. 다... 처음이니까... 기존의 와우같은 경우에는 좀 입문하기 힘들었던게... 어... 초보가 할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부 고인물이라서... 근데... 이거... 클래식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다 치면은... 딱 지금 하는게 낫죠. 무조건... 여기서 더 늦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따라가기가... 아니... 저처럼... 그냥... 한... 일주일? 일주일에... 일주일짜리는... 한 7000원 정도니까... 맞빼기로 한 7000원... 해가지고 그냥... 어이구... 다쳤네... 뭐... 한번... 데모하는샘치고... 한... 일주일만 해보시고... 뭐... 괜찮으면 뭐... 한달... 하셔도 되고... 저도 지금 딱... 일주일치만 결정했거든요... 일주일치... 한... 일주일만 해보고... 재밌으면은... 계속하고... 좀... 별로면은... 그냥 안할려구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할려구요... 한 8000원... 아닌데... 이거... 일주일.... 네... 도전dep emer이야... 나만히도...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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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느낌표가 뜨네 아주 잘 왔네 아예 또 add1 오일구나 이거 아니 아예 쪽에 따로 있나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여기에는 흑마밖에 없나 상검마법사 느낌표가 왜 뜨는거지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어 마합체가 안좋네 책본거 아니었어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뭐야 왜 안가져가 뭐야 왜 안가져가 갑시다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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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 아 매치 완료되지가 않네 올라갑시다 그냥 이렇게 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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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 여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거기는 시체밖에 없지 않나?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망령 나도 망령이 필요한데 안으로 늘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이힝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망령이 있네요 여기가 왕령 많이 있나? 아 저기 있구나 파토요? 파토요? 박색이네 불도 좀 사야되나? 감은 오지게 많은데 어? 네 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젠 내긴 젠 되네 우리 또 나오긴 나오네 물을 그냥 좀 살까? 물을 물 진짜 말되게 많이 든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 죽은 사람 없나? 살려주고 싶은데 아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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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s 어 물 잘 나오네 얘가 물을 나오는.. 물을 지키고 하는구나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됐네 아 이걸 그때 저거 받아가지고 좀 아쉽네 차라리 마을 갔다가자 독서원도 갖다줘야되고 작은 거미들 아니고 쓰있는건가보네 회색표시가 아니네 이건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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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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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신가 수습생의 머리띠? 아 장식띠구나. 아니 에드온 진짜 이거 너무 버그 심한데? 껐다 켜줘야 돼. 껐다 켜도 안되네. 어쩐 일인가. 조심하게나. 보전처럼 달려. 어쩐 일인가. 인내와 규율을 잊지 말게. 윗층에 있나? 어? 정신분이 어디다? 여기서는 신문을 배우는 거였는데? 정신분이야? 정신분이야? 흠... 정신분이야? 정신분이야? 지하의 표시인가? 지하가 뭐죠 한번? 지하 쪽에서 나오는 건가 이게? 아 맞네. 또 죽었어. 다 죽기만 해 이거. 언데도라서 그런가? 악당한 같은데 뭔가? 정신분이야? 아이고 시점이 거지같네. 아주 잘 왔네. 그 누구도 믿지말게 이거 회색이지 왜? 시내 걷는 있네 쟤 없잖아 여기 열관이지 자 오늘 일단 와우는 와우 클래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키도록 할게요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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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